기아가 첫 전용 전기차 EV6의 특화 매장을 선보입니다. 단순한 차량 판매를 넘어서 전기차를 직접 보고 느끼는 체험 공간을 마련한 건데요. 정세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건물 입구에 들어서자 천장 왼편에 475개의 LED와 실타래가 줄지어 보입니다. 전기차 EV6의 1회 충전 최대 주행거리 475km를 알기 쉽게 형상화한 겁니다. 기아가 오늘 개장한 전기차 특화 복합문화 공간 EV6 언플러그드 그라운드 성수입니다. 지난 1960년대 건설된 방직 공장을 리모델링했는데 외형을 그대로 살려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전시 공간은 6개 구역으로 구성됩니다. 헬로 EV6 존과 라이프 존, 인사이드 존, 상담 존, 라운지, 가든 등으로 EV6에 사용된 폐플라스틱 섬유 원사 등을 활용한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특히 라이프 존에서는 EV6의 이동형 에너지 저장장치 V2L 기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차와 연결된 스피커는 17일 5시간 동안, 건조기와 에어랩은 27시간 동안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외에도 전기차의 기술력과 성능을 체험하고 약 1,000가지 조합의 가상 실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기아는 EV6의 스탠다드와 롱레인지 GT라인 모델을 우선 출시하고, 내년 하반기 고성능 버전인 GT모델을 더해 총 4가지 라인업으로 운영합니다. 이번 성수에 이어 다음 달 8일 경기 의왕시에 대규모 복합문화 공간을 추가로 개관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정샘입니다.